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 잘 하고 계신가요? 사실 아침에 좀 바쁘다 보면 이렇게 밥 차려 먹고 또 국도 끓여 먹기가 힘드시죠?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게 되면 나쁜 음식이 있고요 또 아침에 공복에 먹었을 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때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세 가지와 그 다음에 공복에 먹어도 좋은 음식 두 가지 합쳐서 다섯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공복에 드시면 나쁜 음식이 있고 또 좋은 음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나쁜 음식 세 가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? 바로 시리얼입니다 굉장히 놀라셨죠?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시리얼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시리얼 중에서도 당분이 많은 시리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너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즉 시리얼 같이 혈당을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당분이 많은 시리얼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빨리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또 빨리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빨리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가기 전에 또 허기짐을 느끼면서 아침을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리얼을 선택하실 때 당성분이 적은 것 그리고 단백질이 좀 보강된 시리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식이소묘들이 보강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리얼을 좀 활용하시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복에 드시면 안 좋은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사실 토마토는 굉장히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속이 안 좋은 분들, 특히 위험이 있거나 위기향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이런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그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위산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나 위기향이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공복에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펙틴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분이 위산과 만나게 됐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공복에 드시는 토마토보다는 좀 간식이나 식구로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뭘까요?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 많죠? 사실 눈 뜨자마자 커피를 드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신 것 같은데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위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빈속에 드시게 되면 위에 안 좋죠 그래서 위기약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카페인을 먹게 되면 카페인 때문에 긴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페인의 부작용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가 손이 좀 떨린다든가 약간 긴장되는 느낌이죠 이러한 카페인 부작용이 공복에 드신 커피였을 때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공복에 드신 분과 그 다음에 식후에 드신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러한 카페인 부작용이 거의 식후에 드신 분들보다 공복에 드신 분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커피는 공복에 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복에 드시면 좋을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?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사실 계란은 영양소가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이용한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속이 든든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포만감 유지한데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아침 식사를 계란으로 한 그룹과 그 다음에 베이글로 한 그룹 두 그룹을 꾸준히 살펴보니까 확실히 계란으로 한 그룹이 베이글로 한 그룹보다 체중을 약 65%까지 더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복부지방은 약 34%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계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사실 양배추가 위에 좋은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위에 염증이 있거나 위에 좀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속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위벽을 보호해주고 또 위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양배추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까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배추를 충분히 드셨으면 공복감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점심때까지도 충분하게 공복감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가능하면 삶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삶아서 드셔야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삶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는 다른 채소와 과일과 함께 드시면 또 좋은 아침 식사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침 공복에 드시면 나쁜 음식이 있고 또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음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잘 선택하셔서 항상 건강한 식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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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